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3월 학평 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강의를 개강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올해 수험생들이 3월을 대비하며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3월을 위한 기출 모의고사가 없다라는 거죠 작년 3월 같은 경우는 3월을 대비하면서 그 전년도 3월과 전전년도 3월을 풀어보면 됐었고 그 전년도 3월 학평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그 전전년도와 전전전년도 3월 학평을 풀어보면 되는 거였는데 올해에는 3월 학평을 준비하면서 기준으로 삼을 만한 3월 학평 문제가 없다라는 게 수험생들이 개념을 공부하고도 전체적으로 직접 출제 범위에 3월 학평의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30문항을 100분 안에 풀어볼 수 있는 진짜 3월 학평 선생님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출판사들에서도 3월 대비 이런 모의고사를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지금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집에 갇혀서 학교도 학원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방안으로서 준비했습니다 급히 기획하여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강좌명 3월 대비 전문항 해설 기출모의고사입니다 이것 자체가 강좌명이에요 길죠 강좌명만 딱 봐도 아 어떤 강의구나 라는 걸 느끼겠죠 그래서 3월 대비 1번에서 30번까지를 전문항 해설하는 기출로 만들어진 3월 학평의 범위에 딱 맞는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다 가형 2회 나형 2회로 진행을 할 것 같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메가스터디에서 모든 강의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이것도 파일로 오픈해서 여러분들께 모의고사를 무료로 제공하자라는 함께하는 취지로서 파일로 제공된다는 거 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의고사를 제공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선생님 지금 저는 아직 모의고사를 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수원 수투 개념도 다 마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월은 실전 준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난 아직 실전을 준비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3월이라는 건 반드시 우리가 부딪혀서 이겨내야 되는 시험이고 선생님이 저번 게스트에서 얘기했듯이 3월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인 수능을 대하는 태도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월을 잘 부딪혀서 극복하고 이겨내야지만 6평도 그렇게 9평도 그렇게 그렇게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또 습관이 되어서 수능도 피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잘 이겨내서 부딪혀서 본인들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3월을 피해버리면 그 다음 6평도 9평도 수능도 비슷한 자세로 피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수험생들을 보면서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을 앞두고 나는 시험 대비가 아주 완벽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3월은 개념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월에만 내가 이렇게 아직은 부족하지 6월에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야 6월은 6월대로 6월 직전에 또 어? 아직 내가 뭔가 준비가 덜 됐어 어차피 여름을 잘 보내서 9평을 제대로 준비할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9평은 9평대로 수능은 수능대로 시험을 직전에 두고 있으면 모든 사람은 비슷한 심리로 아직은 준비가 덜 됐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3월 직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그 감정은 사실은 팩트가 아니라 정말 심리적인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내가 나아가야 되는 현실을 정확히 즉시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시험 준비로서 해야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생각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모의고사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고 한 회를 풀어보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2회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중 첫 번째는 조금 쉽게 두 번째는 조금 난이도 있게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제공을 할 것이라 아마 오히려 거꾸로 개념을 정리해 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에 ppt에 시험 대비는 쌍방이다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사실 수원 수투를 지금 대부분의 전국의 수험생들은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 그죠? 겨울부터 개념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개념 강의를 쫓아가고 있겠지만 사실 수원 수투에 대해서는 내신이 이미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고3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라는 심리적인 부분은 있더라도 사실은 한 번씩 다 거쳐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앞두면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하냐면 개념을 완벽하게 다 공부한 다음에 실전 연습을 하는 거 당연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쌍방향으로 화살표를 해놨거든요 개념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실전 연습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내신이나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느껴봤겠지만 실전 연습으로 막상 시험지로 구성된 모의고사를 시험 직전에 풀어보면 개념 공부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어떤 채워야 되는 포인트를 깨닫게 되잖아 그래서 실전 연습을 통해서 다시 또 개념을 다질 수 있고 시험 대비라는 건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어차피 지금 3월 대비가 3월 학평이 일주일 정도 딜레이가 된 상태에서 약 2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 20일 정도 시간 동안에는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는 것도 계속 해야 되지만 거꾸로 사이사이 실전 연습을 통해서 이것에 의해 발견이 되는 본인의 약점을 다시 거꾸로 와서 채우고 이렇게 쌍방향으로 마지막 시험 대비가 이루어져야지만 실전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대비는 쌍방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실전 연습을 할 때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수원 수트 어디까지 공부하고 있든 선생님이 제공하는 기출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정말 기출이니까 어디선가 한 번쯤 봤을 거고 하지만 선생님은 전문화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나 문제 접근을 한 번씩 스쳐가게끔 너 아직 여기가 좀 약하잖아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3월 대비 기출 모였죠 강좌명이 3월 대비 전문화 해설 기출 모의고사를 통해서 거꾸로 개념을 채울 수 있고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거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을 피하지 않고 3월을 두려워하지 않고 3월을 정정당당히 준비해서 그대로 부딪혀서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3월을 넘어가고 4월을 6월을 9월을 그렇게 지나가서 수능장에 당당히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험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기출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나 모든 일에는 또 전화위복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치? 그래서 집에 모두 갇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또 자기 자신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뭔가 부족했던 걸 채울 수 있는 개념이 부족했던 건 좀 빠르게 몰입기간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3월을 이기자라고 약간 끝까지 오두방적으로 3월을 이기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자주 만날 수 있는 선생님한테도 지금 현장 강의들이 다 휴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선생님도 좋은 어떤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고자 생각 중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주 캐스트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